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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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세수는 한 거야? 평소에 이러고 다니는구나 평소에 이러고 다니는구나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아니 그건 아닌데 나는 병원에서 환자복 입었을 때가 표나리 씨 제일 드리쁜 모습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난 병원에서 환자복 입었을 때가 제일 드리쁜 모습인 줄 알았는데 타라고 안 해요? 난 안 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고마워 화이트 난 안 타면 어쩌나 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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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어제부터 correction tark 판매 루씨 예 진짜 보러 마지막 정답 안 좋아해. 감사합니다.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? 맙소사. 네, 연답이 끝났어요. 끝났어요?